톨톨톨 야 뭐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못한다 오늘은 대망의 바쁘 당일 날입니다 미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촬영은 2시이고 지금은 8시쯤 됐는데 아침밥 나중에 또 햇밥만 먹어보겠습니다 물 없이 햇밥을 먹어야 됩니다 옷 씻고 옷하고 챙겨가지고 바로 헤어 메이크업 받으러 홍대로 날려가 보겠습니다 촬영은 3시까지 오전 10시까지 시 наст Manor 액션을 2시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홍대로 갑니다 먼저 메이크업 먼저 받고 바로 다크로틱으로 갈까요? 그 전에 든든하게 햄버거를 그냥 먹고 떡조르랑 먼저 치와서 사가지고 썬칩을 사려다가 이게 썬칩이 은근 나트륨 함량이 낮더라구요 그래서 나트륨 제일 많이 들어있는 프링글스를 샀습니다 프링글스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어 프링글스 양이 엄청 작아진 것 같아 통도 엄청 작아졌어요 이 정도면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통이 515칼로리, 나트륨이 무려 44% 프링글스가 맛별로 나트륨이 다르던데 이거는 떡볶이 치킨 2시간 전에 먹고 즐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까지 먹겠습니다 햄버거는 코토버거? 코토판더 치즈 버거 동무가 제일 딱조름한 나트륨 많은 버거로 추천을 해줬습니다 이 나트륨과 단백질 위주의 햄버거예요 베로콜라 마시는 동무 속이 안 좋아 저는 수분을 먹으면 안되기 때문에 감자튀김 감자튀김 진짜 오랜만이야 음 안돼 지금 통할 때 감자튀김 진짜 쩝쩝이네 버터파운드 치즈 버거 빵 맛보다는 약간 수제버거처럼 패티 패티의 맛으로 먹은거예요 음 맛있지? 응 그동안의 하늘 보는 김정부씨 햄버거 하늘에 감자튀김을 감자튀김을 원래 햄버거에 끼워넣기 국물인거 알지? 오오오오 음 음 음 이거 뭐 찍어야 돼?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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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리 삐쭉부수 선다 그런거는 맛있지 않잖아 털도 없잖아 삐쭉부수 치료가 높은다 야 먹방 직관 1렬 직관 1렬 너 뭐 먹고 네 버거 끝나고 나 짜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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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팥빙수 먹고 배탈 나도 팥빙수도 먹고 피자 족발 치킨 짜장면 탕수육도 김치볶음밥 PC방에서 라면 라면 오 라면 주세요 오늘 오늘 먹어 먹어 드디어 드디어 먹어 아아 먹어 보자 내가 먹는 건데 왜 이렇게 더 가서 쉬는 거 같아 오늘 먹는 건 김정구 아아 김정구 산다 밥 끝나니까 이렇게 좋아하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선은 메이크업 하는 동안인데 필름 찔러서 놔야 되는데 이제 촬영 중이니까 최대한 이쁘게 찔러 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약간 또 섹시한 컨셉으로 섹시 컨셉으로 눈썹이 이렇게 두꺼우면은 섹시하진 않아서 눈썹 모양은 좀 바꿔드려도 되나요? 눈썹이 형성이 엄청 많이 두꺼우신데 남자답긴 한데 그렇게 어려 보이진 않아요 눈썹이 너무 두꺼우면 그래서 그 나이대에 맞게 네 그리고 다듬으면 좋죠 네 네 원래 눈썹에서 지금은 많이 잘되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네 고객님은 일자 느낌보다는 꼬리 쪽이 약간 이렇게 상승형도 잘 어울리는 눈이에요 그래서 괜찮죠? 음 눈썹이 상승형도 잘 어울렸어요 이거 그래서 요렇게 끝낼 수는 없고 여기를 이렇게 조금 눌러서 좀 자연스럽게 요렇게 하면은 자연스럽죠? 그리고 남자분들도 촬영할 때 핑크 입술이 되게 예뻐요 정신입니다 정신이 원래 5대5 가르맘반이세요? 네 그럼 옆으로 조금 옮기는 건 어색하시겠네요?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좀 읽어봐 미션 연결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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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사장님, 이거 컵은 어떻게 할까요? 아 네, 거기 그냥 올려주시면 제가 치울게요. 이사가 안 이쁘게 나와요. 음... 약간 조잡하게 나와요. 그런 거 같아요. 알겠습니다, 바로 스튜디오로. 첫 번째 컨셉은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촬영하는 표정. 네, 10번째 모이고요.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10번째 모이고요. 오우! 오우! 너무 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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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